안녕하세요 다육엔 꽃그림 입니다 베란다에 있는 다육이 들도 보여 드리구요 분갈이 한 다육이 도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베란다에 있는 마커스가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갔네요 마커스가 묵은등 이라 그럴까요 색이 빠지지 않고 더 진하게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너무 예뻐서 보여 드리구요 이 아그네스 로즈도 물이 참 예쁘게 들었어요 노제트가 작지만은 이 노제트 자체가 꽃 모양으로 되게 이뻐요 여름에 보니까 는 금이 들어가 있던데 금이 들어가 있던 입장들은 다 초록색으로 변한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여름에 일시적으로 잠깐 금이 보였다가 없어진 것 같아요 아그네스 로즈가 여름에 금기가 몇 군데가 있었는데 이렇게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아그네스 로즈는 옆으로 이렇게 많이 퍼져서 다시 모아서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입꽂이도 엄청 달되네요 안에 보면은 입꽂이가 다 되어 있더라구요 마왕을 소개해 드릴게요 마왕은 노아다육에서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저도 소개를 하고서 하나 손잡고 왔는데요 이렇게 입장이 예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포트마다 다 좀 길쭉한 것도 있고 취향이 다 틀리니까 이렇게 넓은 거 좋아하는 사람 조금 길쭉한 걸 좋아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요 저는 이렇게 넓은 아이를 손잡고 왔고 수제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서 데리고 왔구요 마왕은 묵은둥이 인데요 묵은둥이는 집에서 이렇게 또 피멍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정말 신기해요 마왕이 묵은둥이 하고 신입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왕도 보면은 다 조금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신입이라서 이런 모양 아니면 묵은둥이라서 이런 모양 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묵은둥이가 되면 저렇게 더 촘촘하게 입장이 더 다져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신입도 조금 더 키우면 더 자져진 모습을 볼 수 있겠지요 대활에는 얼마 전에 분갈이 하고서 보여드렸는데요 행복한 꽃그릇에 맥관석 화분에 분갈이를 해서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처음에 올 때보다도요 그런 거 보면은 물을 주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는 아마도 배합토에 수분이 더 함량이 많아서 더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아직은 뿌리가 많이 잡히지 않았을 건데 이런 모습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첼로도 보여드렸는데요 맥관석 화분에 분갈이를 해줬는데 자구가 네 군데서 나오고 있거든요 군생으로 잘 키워봐야 되겠어요 너무 멋진 첼로이겠죠 이것도 보여드렸는데요 이것도 맥관석 화분에 분갈이를 했었는데 방울복랑금이 벌써 쪼글거리거든요 노아다육에서 이것도 탈령한 다음에 손잡고 온 아이인데요 속에서는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입장이 많이 쪼글거리죠 살짝 물을 한번 주기는 했어요 쪼글거림이 있어서 살짝 물을 줬고 뿌리가 더 내린 다음에는 더 많이 물을 줄 생각이랍니다 아직은 쪼글거려도 충분하게 얘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을 가상으로 한번만 주고 아직은 물을 흠뻑 주지는 않았어요 군작은 행복한 꽃그릇 맥반석에 분갈이를 했는데 이렇게 잘 어울려요 아마도 개인적으로 필요치 않으면 이런 화분들을 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내 핵분칸 꽃그릇에서 협찬을 받아서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는 너무 잘 어울려서 이런 취향의 화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문갈이를 하셔도 좋을 듯 해요 저도 베란다에서 놓고 보니까 자주도 들려다 보게 되더라구요 이렇게 군작이 너무 멋있게 잘 어울리고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또 화분도 다양하게 선택을 하는 것도 좋고 이렇게 한번 봄으로써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육식들이 꽃대를 밀고 있어도 꽃피는 시기가 돼야만 꽃을 피기 때문에 꽃대를 밀고 있어도 꽃을 피려면 한참 걸리더라구요 화춘도 꽃향기가 정말 좋아요 베란다 나오면 꽃향기가 참 좋은데요 물은 아직 주지는 않았어요 꽃 폈을 때 물을 너무 많이 주면 꽃대가 금방 시들더라구요 군작도 하나 남았는데 이렇게 예쁘구요 전부자의 다육사랑님한테 라쿠바 화분하고 다육이 공급 받은 거 한참 되었는데 이제야 또 분갈이를 해주게 되었네요 라쿠 화분도 반전이 있는 라쿠 화분이랍니다 앞면 들면 완전히 또 다른 면이 있구요 아이스크림이 흘러내린 듯한 모양도 있고 이렇게 검정색으로 금색이 들어가 있는 고급스러운 이런 색감을 가지고 있는데 앞뒤로 다 달라요 가이아도 집에 와서 이렇게 더 물이 들어서 예뻐졌는데요 가이아도 좀 여성스럽게 멋스러움이 있죠 가이아도 몸값이 있고 토스칸 엘리도 몸값이 있는데요 토스칸 엘리하고는 입장이 많이 달라요 라인이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얘네들이 멋진 포스보다는 좀 귀여운 포스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구요 가이아는 이렇게 아이스크림 흘러내리는 듯한 이런 느낌의 화분에다가 심어 주었구요 토스칸 엘리는 이렇게 반전이 있는 화분에다 심어 주었답니다 앞뒤가 완전히 다른 반전이 있는 화분이랍니다 뒤를 돌려보면 이렇게 완전히 반전이죠 반전에서 딱 갈라져서 완전히 앞뒤 면이 완전히 다른 속과 겉이 다른 듯한 그런 모습이구요 가이아 화분은 옆면만 검정색으로 들어갔는데 이 토스칸 엘리 심어 준 것은 완전히 반전이랍니다 앞뒤가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딱 잘라 놓은 것처럼 이렇게 앞뒤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앞뒤로 번갈아 가면서 또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부자의 다육사랑님 밴드에 가시면은 라쿠분 뿐만이 아니라 일반분도 같이 공구를 하고 있답니다 창도 공구를 하고 다육이들도 공구를 하고 있으니까는 전부자의 다육사랑님 밴드에 가셔서 여러가지 구경도 하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공구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모습인데요 웨스트 레인보도 보여드렸죠 이런 색감을 유지하는게 그렇게 오래 유지하지는 않더라구요 또 봄 되면 색감이 빠지고요 이거는 한 달 정도 됐을까요 아직 물은 주지는 않았어요 매직 골드잼 인데요 물을 주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위에서 성장을 해요 그리고 빨간 색감은 빠진 듯 해요 계속 식물 LED 생장등 아래 있었는데도 빨간 색은 빠진 듯 하고 물을 안 줬어도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은 보이구요 헤리 왓슨도 처음에 왔을 때보다 보랏빛으로 더 물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보랏빛으로 물이 들다가 나중에 핑크빛으로 물이 들겠지요 묵은둥이에서만 또 나타날 수 있는 핑크빛도 있는데요 지금은 보랏빛이 더 많이 나구요 제가 자살 살펴보면은 노제트가 그리 오래 묵은둥이는 아니에요 목대는 굵어서 묵은둥이로 보이는데요 목대를 삽목을 해서 로제트들이 자구가 나와서 로제트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노제트 자태는 그렇게 묵은둥이는 아닌 듯 보여요 물은 아직 주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원래 있던 목대하고 삽목을 해서 꽂아 놓은 노제트하고는 물을 줄 때 조금 다르게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삽목해서 꽂아 놓은 쪽으로는 물을 안 줘야 되겠죠 이것도 뿌리가 살짝 나오려고 하면은 한 달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있다가 물을 주기는 할 건데요 그래도 원래 있던 목대 있는 쪽에 물을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로 했을 때는 물 주는 거를 제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물을 너무 빨리 주거나 많이 주어 버리면은 얘네들은 뿌리가 안 나와 있는데 물을 많이 주면은 흡수를 못해서 삽목한 아이들은 썩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물은 최대한 아껴서 관리를 하고요 저도 까라수를 전에 이렇게 묵은둥이하고 삽목해서 같이 꽂아서 물을 조절을 하면서 키우다 보니까는 성공을 하게 되더라구요 같이 다 뿌리를 내려서 묵은둥이하고 같이 이제는 물을 많이 줘도 잘 살고 있더라구요 아가씨는 대뚱다육에서 손잡고 온 아이인데요 안에서는 새로 노제트가 형성되면서 짧게 다져져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구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마일 인데요 아이스마일은 다육에 바나다님 밴드에서 금요일마다 경매를 하거든요 경매에서 키우던 거 이렇게 내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경매를 착한 가격에 받은 거구요 또는 SP인데 SP도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해서 연두연두해서 너무 예뻐요 이렇게 층이 많이 나네요 SP인데 마리아 쪽일까요? 에브니 쪽일까요?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베란다에 있는 다육이들 소개를 해드려 봤어요 이거는 계절금을 보면은 빨리 물을 주고 싶은데 한 2주 정도 있다가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돼서 2주 정도 있다가 뿌리가 어느 정도 살짝 나오게 되면은 물을 한번 살짝 주고 그 다음에는 저면 간수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게 너무 쪼글거리는 것들은 물을 줘도 하엽으로 지고 없어지더라구요 그래도 새로 나오는 입장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베란다에 있는 다육이들을 소개를 해드려 봤구요 전부 다의 다육사랑님 밴드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